안녕하세요. 아리아리입니다.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서울 지하철의 독특한 좌석 배치에 관한 글이 사진 함장과 함께 올라왔는데 많은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 있을 공간은 더 줄어든 것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창문 쪽에 기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 장거리 노선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좌석 배치야. 지하철을 편하게 앉아 타고 가다가 내릴 때 돌아설 필요 없이 바로 내릴 수 있도록 좌석 배치를 더 편리하게 한 것 같아. 이제 지하철에서 불편하게 서로 마주보는 일이 없을 거야. 앉았을 때 창밖에 풍경을 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 승객들도 양쪽에 편하게 기댈 수 있고 말이야. 나는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지하철의 좌석이 이 사진처럼 되어 있다면 내 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정말 불안할 것 같아. 사람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다소 줄어들겠지만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벽에 기대어 있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좌석을 양쪽으로 분리하면 가운데 공간은 낭비하게 되는 반면 좌석을 중앙에 합쳐놓으면 기댈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겨서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좌석 배치가 더 마음에 들어 런던 지하철은 양쪽에 좌석이 있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어서 서 있는 사람들이 균형 잡기가 힘들거든. 매일 같은 모습의 지하철을 타는 것도 지겹잖아. 같은 지하철이라도 저렇게 좌석 배치를 바꾸면 새로운 느낌이 들어서 정말 좋을 거야. 얼핏 보기에 이런 좌석 배치가 좋아 보이겠지만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많이 있을 거야. 어떤 좌석 배치도 일장일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좌석을 배치해놓으면 유모차나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은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어. 유모차나 휠체어 전용 칸을 따로 만들어야 할 거야. 중앙에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사람이 적을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붐비는 시간에는 이러한 좌석 배치가 엄청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해. 내가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미국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몰라도 창문 쪽에 앉아서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기존의 배치가 더 마음에 들고 좋아. 얼핏 보면 이상해 보이기도 하지만 서울의 지하철에 적용한다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리온의 지하철에는 기존의 방식과 같이 좌석이 양쪽에 있지만 특이한 점은 중앙에 사람들이 서서 잡을 수 있는 지지대가 있다는 것이야. 나는 기존의 좌석 배치 방식이 더 개방적이고 넓어 보여서 훨씬 좋은 것 같아. 중앙에 좌석을 배치하는 것은 공간을 낭비하는 것 아닐까? 여기까지가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